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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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유가 보고싶구먼 아휴 그러니깐 오늘이 빼빼로데이라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빼빼로 선물하러 가볼까나? 아휴 가자 할미유 나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휴 이놈이 영간대유 우리 집단에 찾아오고 그래 영간대유 뭐하러 찾아왔어 뭐하러 아휴 무슨일이야 집단에 찾아오고 아휴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내가 선물 주려고 왔지요 선물? 뭔데유 제발이에요 여미에요 오우 유미 엄청 크구먼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괜찮에 아휴 오우 맥배로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야 손 줘봐요 아 여기야 하하하하 조코만 먹어야 맛있어요 아 아 으응 으응 너무 많은데요 응 하니유 응 나도 초콜릿 좋아하는데 하나 먹어도 돼요 아니 안돼 이것도 내꺼야 하니 아휴 아휴 나도 먹고 싶은데 아휴 으응 누드 빼빼로가 있었네 누드 빼빼로 아휴 누드 빼빼로 아휴 누드 빼빼로 맛있쥬 응 누드 빼빼로인데 왜 조그맣이 안나쥬 응 소소 내가 먹다나면 또다는데 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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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구경해봐요 아휴 알았어요 나한테야 ㅎㅎ 음 2단 공부 2단 공부 아휴 하하하 하니유 에이 내가 빼빼로를 그렇게 먹어요 응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응 빼빼로는 이렇게 먹어야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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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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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야 뱃배로 같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앉아 앉아! 용간댁이가 나 먹으라고 뱃배로 사가지고 안 놓고서는 왜야 나 못해 찍어 나 먹어 아니 아니요! 뱃배로는 과자가 딱딱하잖아요 뿌리 뿌리지 말고 내가 뱃배로 만들어줄게요 가질 만들어서 먹어요 언제쯤 줄여놔 딸기도 녹여봐요 좋아요 나도 좀 줘요 안돼요 하유 내가 딸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좋아하는지요 내가 그럼 딸기로 이행시에서 알려드릴게요 딸 딸기처럼 예쁜 할미유 거기까지만 해요 딸기 준비했는데요 아 듣기 싫어 기 귀여워 열심히 만들어봐 이 할밤아 아직도 못 녹이고 있어 그럼 초코불도 만들까요? kers 빵이 길쭉길쭉 많이많이 많이많이 근데 할미유 이렇게만 하니까 뭔가 좀 아쉬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했잖아요 쿠쿠닉 오옥 이쁘구먼 나는 하트 하트 자 그럼 먹으려고 완전 기대돼요! 초코가 듬뿍이에요! 이제 딸기 초콜릿도 녹았어요! 딸기 빼빼로! 기대돼요! 맛있는데 너무 나아! 딸기 좀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케미요! 우리 빼빼로도 많이 먹었는데 재밌는 게임 한 번 할래요? 게임? 네! 그래요! 빼빼로 게임이에요! 왜? 이 빼빼로를 입에 물어서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케미요! 얼른 물어요! 뭐! 오! 이 형과 틀려! 이 형과 틀려! 이 형과 틀려! 이 형과 틀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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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